오우~~ 아 근데 마크쉴 많이 쓰나요? 아 그니까 요즘 대세템인걸? 아 아닙니다 요새도 많이 끼긴 하는거 같더라구요 아 나 진짜 휠 받았는데 사서 22성 한번만 띄워볼까요 재미도 하니깐 아 근데 뭔가 될거같아 쉼터는 잘 안사시나 음 사기를 사시는구만 멋지야 느낌이 좋다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아 근데 끼지도 않을 아이템이 스타보스 하는게 맞나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끼지도 않을 아이템이 스타보스 하는게 맞나요 사운드 사운드가 사운드가 필요한데 끼지도 않을 아이템인데 어 아니 설마 너무 무섭구나 아니 뭐야 4억으로 3억으로 22성을 보냈네 게이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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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버는거 이거 너무 쉽고만기래 바로 팔아버려야지 아 보자보자 하리 배 유니크가 최근 깨 150이 그래 이거 ervation 만 120정도 125억정도면 좋겠던데 허허허허